해군계의 시사 1번지 이어갑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보실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정기남 평론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높아요. 첫날에만 43.82%. 지금 투표는 당원들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책임당원들.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 앞선다. 상당히 앞섭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당원 투표가 높으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저희는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의 조직력은 홍준표 후보도 인정을 하시는데 저도 당협위원장 맡고 있고 당협위원장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서 그 위원장들이 또 당원 추가 가입을 하는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 표심에서는 매우 앞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 캠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금 긴장합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긴장하는 척해도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고 긴장은 안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당원들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까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투표하신 당원들께서 인증샷도 보내시고 전화 문자 많이 보내시는 거 보면 내년에 꼭 정권교체를 해서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 열기가 지금 투표협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자꾸 398, 398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20대 3%, 30대 9%, 40대 8%밖에 안 나온다고. 그 여론조사가 언제 겁니까? 글쎄 여론조사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홍준표 후보 열심히 하셨고 또 2030에서 인기를 얻고 계신 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서 부족한 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아마 2030, 40 세대들의 경우에 당원으로 활동하시는 분과 또 일반 국민의 표심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의는 민주당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의 표심까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당심과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소위 민심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상대적으로 좀 열세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까? 저희가 당원들 표심은 따로 분석을 못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 분석은 나오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 오늘 또 데일리안의 공정, 여론조사기관 공정에서 나온 거. 거기도 보면 저희가 한 57%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숫자 정확히 밝히지 마세요. 여론조사 밝히면 또 붙여야 될 게 많으니까. 2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 표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매우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민심으로 반영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거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 충성도가 훨씬 강한 책임당원들에서는 더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평론가 전망하시기에 승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상당히 박빙일 것 같습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저는 굳이 전망한다면 좀 초박빙 승부가 되지 않겠는가. 방금 이상일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심은 상당한 폭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지만 또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따라잡는 추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초박빙 구도를 유지하지 않겠나 보는 건데요. 저는 좀 이상일 의원님 오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은 우리가 여야 선거를 보더라도 사실은 당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는 민심을 좀 바탕으로 한 이재명 후보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다 결국은 후보 자리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어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준석 당대표 때도 다 나경원 의원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없다. 이게 사실은 선거의 하나의 철칙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는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일반적으로는 그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소위 책임당원 투표 50%가 반영이 되고 여론조사 50%가 반영이 됩니다. 오늘 나온 조사나 어제 나온 조사나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1, 2, 2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라는 게 통상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그 오차범위보다도 적게 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졌다고 가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차범위 안이라면 5%포인트 정도에서 졌다고 생각할 때 당심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포인트 이상 이긴다면 15%포인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박빙이라고 예상하지만 저는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보다는 훨씬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리하긴 하죠. 당원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50%면 이상일 의원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될 때 그때 경선 과정 지켜보셨잖아요. 그때 박근혜 후보를 이겼을 때는 당원이 30%인가밖에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중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는 없었지만 박근혜 당시 후보가 당심에서는 상당히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져서 결과적으로 초박빙으로 졌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승복을 했던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현재 이 여론조사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후보가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더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도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다. 그러니까 저는 조직에서도 이기고 민심에서도 이길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있고 바람도 분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금요일 날 몇 시쯤? 오후 2시에 백범기념관에서 네 분의 후보들이 다 모이신 가운데 그때 뚜껑을 열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선출되시는 분이고 세 분은 탈락이 되시는데 각자 수락연설도 준비하실 거고 승복연설도 준비하시겠죠. 이번에는 1, 2, 3, 4등 이렇게 득표율 다 공개가 됩니까? 이번에 그거까지는 아직은 제가 결정 안 하고요. 지난번에는 그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등까지만 딱 했는데 전부 다 자기들이 1등이라고 해서. 그러나 이미 언론 취재로 어떤 분이 1등했는지 다 알고 있죠. 지금은 이야기해도 되죠. 그때는 이야기하면 좀 미묘했는데. 지금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다 알고 있죠. 윤석열 후보 광주 방문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경선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11월 초에 간다 이런 말씀을 했고 캠프 내에서 11월 5일 전에 가자 또 후에 가자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고 광주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는 아직 결론 내린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후보가 오늘까지는 굉장히 오늘 아산, 천안, 청주 현장 가서 지지 호소하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끝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이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5일 이전에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경선 끝나고 가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도가 그렇게 나왔고 많은 언론인들이 취재를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공고실장이 잘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현재까지는 어제 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 정해진 바가 없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란 평론가 이번에 박주선 전 의원, 김동철 이렇게 윤석열 후보 캠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광주 민심을 좀 전했을 텐데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죠. 저도 그런 방향으로 들었고요. 그분들 광주 민심이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작동할지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는 어쨌든 지금 선거 와중에 또 우위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이것이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광주 결정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광주 가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백선배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KBC, 시사 1번지 시청자들이 또 몇 번째 알으셔야죠. 네, 그렇죠. 하여튼 제일 바쁘신 분인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결과 나오면 또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도 2차 때인가요? 결과 나왔을 때 제가 우리 백선배님께 바로 전화드렸는데 일찍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소식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보실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전 의원 만나봤습니다. 시사 1번지는 여기서 1부는 줄이고요. 전화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